스페셜 연습 프로그램 뷰티 트렌드, 기술 역량 개발, 살롱 경영에서 제품 개발 참여까지 연수를 통한 디벨롭 과정과 수료 이후 크리에이티브 과정으로 완성하는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은 물론 전국 팀 아모스 디자이너들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확실한 커리어 성장을 이뤄드립니다 외국에서 많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흡수하시고 배우셨는데 팀 아모스 교육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국내에 있는 미용인들이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테크닉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들, 다양한 교육들을 받으심으로써 좀 더 프로페셔널한 미용인으로 성장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창의적이고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꿈을 키워주는 곳 팀 아모스, 팀 아모스 프로페셔널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예전과는 좀 달라졌죠 다양한 분해를 배울 수 있어서 좋고요 프로페셔널해져요 팀 아모스는 미용인이 늘릴 수 있는 최장의 택이고 최고의 교육인 것 같아서 그래서 지원하게 됐어요 팀 아모스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힘이 내고 좋습니다 해외에서 미용 그룹들의 사례를 보면 어떤 특정 스타성 디자이너들의 몇몇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식의 공유 활동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같은 편견을 깨고 더 많은 미용인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굉장히 미용계의 활력을 넣어주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미용계 전체에 긍정적인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열정은 프로를 만들고 프로는 감동을 만듭니다 꿈을 향한 멈추지 않는 도전 팀 아모스에서 진정한 프로페셔널 헤어디자이너의 꿈을 완성하세요 2025 RM 206 과'오빵 206 체얼 206 209 206 206 207 2125 218 207 감사합니다.